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후반전에 돌입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니까 이번 주 후반부 완전히 다 달았습니다. TV토론이 있고요. 합동연설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끝났으니까 장성철 소장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선수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자폭전당대회, 난장판, 진흙탕 싸움에 네거티브 선거점만 가열차게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대체적인 보수 언론의 평가. 과연 저분들이 직권 여당의 최고 지도부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 정책,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나, 능력을 보여주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저희 같은 평론가나 언론이나 당원들도 저런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선관위에서는 몇 번이나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것은 그만큼 또 후보들 간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3대 자폭행위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 그리고 사천 문제, 그리고 여론조성팀 댓글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파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 국민들 앞에 광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폭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전당대회 왜 합니까? 저희가 정말 당권 잡으면 당대표 되면요.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개혁을 해가지고요. 국민의 사랑받는 그런 당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거의 적임자는 접니다. 이거 가지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나쁜 사람이거든요. 지금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과연 이분들이 집권여당의 당대표,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 그런 한심한 생각만 듭니다. 네, 치부들치기로 일관했다. 전당대회에 대해서 전반전 평가 어떻게 볼까요? 저도 비슷합니다. 4분 5열, 자폭 전당대회.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역대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그것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 5년 중에 3년 차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궁중 암투가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이런 전당대회는 과거에 한 번도 못 쓴 적이 없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현 전당대회가 과거에 인기 낮은 대통령 하에서 치러졌던 그 여타의 여권의 전당대회하고는 좀 특이한 전당대회다. 그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3년 차에 가장 낮았던 대통령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 역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음 미래 권력과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순조롭게 정동룡 후보로 이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지지율이 높긴 한 상황이지만 중간에 총선에서 이렇게 대피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여당이 아니에요. 소수당입니다. 그런 데도 소위 말해서 직진 정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정권 국민들에게 숙이지 않고 야당에게 숙이지 않고 뭔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 이런 독특한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공중 암투가 생중계되는 사상 초유의 전당대회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창원 교수님 독특한 정권 독특한 전당대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박창원 교수님 독특한 정권 독특한 정권